30번 어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먼저 보겠습니다.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둘은요. 노트, 주목했습니다. that 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했어요. It is not clear. It is not clear. 이 가져가진 줄 아네요.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뭐가 명확하지 않냐면, consistency 되겠습니다. 일관성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항상 virtue, 미덕이다 라는 거죠. 장점, 미덕이라는 것. 그것이 아니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어디에서죠? 바로 changing, 변화하는 environment, 환경에서 이런 얘기죠.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미덕이 항상 미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주목했어. 또 and that, 그리고 또 뭐에 주목했냐면, 장점이 있어요. advantages, 장점이 있어요. 장점들 중에 하나, human judgment, 인간의 judgment 판단이죠. 인간이 판단하는 것들의, 인간 판단의 장점들 중 하나.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다 라는 거죠. availability, 능력이다. 무슨 능력이냐? Detect하는 능력이야. Change, 변화를 Detect, 탐지하는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로버트랑 스티븐이라는 사람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환경은 environment죠. 여기에서 일관성이라는 것이, 인관성, consistency라는 것이 항상 장점, virtue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 분명한 게 clear죠. 그것과, 그 다음에 인간이 판단하는 것 되겠습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것, judgment, 판단이죠. judgment. 인간이 판단하는 것의 이점, 이점이 advantage죠. 이점 중 하나는 바로 변화를 감지하는 겁니다. 감지하는 게 뭐죠? Detect 되겠습니다. 감지하는 바로 능력, ability 라는 것이죠. 그것에 주목했다. note 되겠습니다. 어법 한번 가볼까요? 어법. 자, note that, that은 접속사 that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s not clear that, it가 주어지고요. that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and that, and that, 이거 꼭 써줘야 되겠죠? 접속사 that입니다. 병렬구조죠? 여기 앞에 that, 뒤에 that. 그 다음에 one of the advantages of human judgment is, 되겠습니다. 수일지 주의하십시오. one of the 복습 명세일 때 one이 주어니까 is 썼습니다. ability to detect,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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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접속사 that, 나와 있고요.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수일지, one of the 복습 명세, 여기 is, 단수동사 쓴다라는 수일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thus, 따라서 이런 얘기죠. 따라서, in changing environment,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런 얘기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it might be advantages, it 가주어 되겠습니다. too, 진주어죠? it might be advantages. 자, 장점, 유리하다는 뜻이죠? 유리하다는 뜻이죠? 유리한 거다. 투부정사하는 게 유리할지도 모른다. 자, combine, 결합을 시키다, 하는 얘기죠? human judgment, 인간의 판단, judgment 판단이죠? 이것과 statistical model, 통계적인 거죠? 통계적인 모델을 결합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이지도, 유리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변화하는, 변화하는 환경, environment죠? 환경에서는 인간의 판단, 주어지면 되죠? 통계 모델, 통계, statistical, 통계적인 모델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결합하다 뭐죠? combine 되겠습니다. 자, 어법 볼까요? changing 변화하는 환경에서, it might be, 이 가주어, 진주어 되겠습니다. 이 가주어고요, to combine이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법은 가주어, 진주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자,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exam인 상세히 조사하다는 얘기죠. 상세히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this possibility, 이러한 possibility, 가능성을 조사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함으로써, have는 사역동사죠. 시켰다, 이런 얘기죠. 슈퍼마켓 매니저,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관리자한테 forecast,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라고, demand, 수요를 예측하라고 시켰어요. for certain product, for, 해당하는 거죠. certain, 특정한, 특정한 product, 제품에 해당하는 수요를 예측하라고 시켰어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죠. creating, 되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뭐를 만들어, 그리고 만들었다. 그리고 저기 만들게 함으로써, 뭘 만들었냐면, comp site, 종합적인 예측을 하게 함으로써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by averaging, 평균화 시키는 거죠. 평균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judgment, 판단을 되겠습니다. with, 뭐를 사용해서? forecast, 예측을 사용해서, statistical, 통계적인 모델을 사용해서. 그런데 이 통계적인 모델이라는 것은 based on,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past, 과거의 데이터,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슈퍼마켓의 매니저, 관리자들한테 특정한 제품, certain 제품, product가 되겠죠. 그것에 대한 수요, demand를 forecast, 예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육동사죠. 그리고 이 판단을 지난 데이터에 근거한 통계 모델의 예측과 평균을 대어 종합적인 예측을 생성해 보건으로써 이런 가능성을 조사했다. 그렇죠? 이 판단을, judgment죠. 지난, past죠. 데이터에 근거한 based on이죠. 통계 모델의 예측과 평균을 대어 종합적인 예측을 생성해 보건으로써 이런 가능성을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examine이죠. 조사했다라는 거죠. possibility, 가능성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법적인 걸 좀 보겠습니다. 어법적인 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have가 사육동사죠. have가 사육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원형, forecast, 동사원형입니다. 동사원형이 온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병력구조 들어갑니다. ing, ing, ing. 병력구조 들어가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ing, ing, ing. 이거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the logic 나왔습니다. logic. 그리고 논리라는 게 있어요.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 that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논리, logic. 논리라는 것은 that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statistical model 되겠습니다. 통계적 모델이라는 것은 assume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하다라는 얘기죠. stable, 안정적인 겁니다. 안정적인 컨디션, 어떤 조건이나 상태를 고려합니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cannot account for, account for는 뭐뭇을 설명하다는 얘기죠. 설명을 할 수가 없다. effect, 영향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on, 뭐뭇에 주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demand, 수요에 주는 영향이죠. 수요는 무엇에 대한 수요죠? novel, 새로운 거죠. 새로운 어떤 이벤트, 사건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주는 영향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이 새로운 게 뭐냐? 새로운 사건이 뭐냐? 그 예를 들면 어떤 행위야. taken, 취해지는 거죠. pp야. 취해지는 행위야. 자, 누구에 의해서? competitor, 경쟁자, 또는 introduction of new product. 새로운 제품의 뭐예요? 도입과 같은 것. 새로운 제품의 도입. 또는 뭐예요? 어떤 행동. 그렇죠? 경쟁자들에 의해서 취해지는 행동이나 아니면 소입 같은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됐이 있어요. 됐이라는 것은 접속사 됐입니다. 동격의 접속사 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어휘 주의해 주십시오. effect입니다. effect 아닙니다. effect입니다. effect. 영향입니다. 영향. effect.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행동입니다. action인데, action이 있는데 취해지는 겁니다. taken입니다. 취해지는 거에 대해서 pp를 쓰는 겁니다. 취해지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novel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거죠. 새로운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단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humans, however.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들의 judgment 판단에 통합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incorporate, 통합시키는 거. factor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judgment는 판단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새로운 factor를, 새로운 요인들을 그들의 판단에 통합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종합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적인 것이라는 거죠. 종합적이라는 것은 증명이 된다. to 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pro가 증명되는 거죠. 정확한 거죠. 더 정확한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뭐보다? A나 B, 둘 중의 하나보다 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가 뭐냐? 통계적인 모델 또는 관리자 있죠. 운영자. 일하는 거죠. 혼자서 일하는 운영자 또는 통계적 모델보다는 더 정확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prove 나오죠. 증명되었다. 그리고 또는 평균 되겠습니다. 평균이 뭐냐? 종합적인 게 뭐냐? 종합적인 것은, 즉 다시 말해서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평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판단과 통계적 모델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prove to 다음에 여기 형용사가 나왔는데 여기 어휘가 중요합니다. accurate. 정확한. 단어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